오늘은 독일에서 돌아온 상황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국에서 좋은 학벌로 해 가지고 독일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개발자를 준비한다. 독일에서 부트캠프를 나와 가지고 풀스택 그러니까 리액트랑 노드 익스프레스 이제 이쪽 풀스택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뭐 준비가 좀 개인적으로 안됐다 라고 생각을 들었던게 리액트에 리덕스 리코일 그 다음에 리액트 쿼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없죠 사실상 뭐 독일은 이런 것까지 이제 공고에 안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부트캠프에서 여기까지는 잘 안 알려주긴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국 와서 취업할 때는 필수다 보니까 상태관리나 뭐 캐싱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독일은 그래도 좀 베를린이나 스타트업이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요즘 독일 경제가 또 안 좋다 보니까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독일에서 취업도 비전공자로서는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어떻게든 뭐 연봉이 높든 낮든 경력을 쌓아서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 좀 그게 있더라구요 집 기반이 있어 가지고 한 경력을 쌓고 어쨌든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학벌도 뭐 스카이 출신이라서 잘 하실 것 같고 근데 역시 그래도 취업이 쉽지 않죠 나이도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어느 나라나 지금 뭐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은 미국 이라고 해도 뭐 사실 소프트 엔지니어링은 취업이 안된다는 소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뭐 되게 유명한 유튜브 들 유튜브에서도 다 안된다고 다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이제 이런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쪽 상황이 되게 안 좋다 라는게 지금 현재는 맞는 것 같고 이 AI 쪽 제외하고는 뭐 사실상 거의 취업이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나라가 괜찮은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실히 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가 어떤 식으로 뭘 더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뭐 쉬운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다 보면 또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발 쪽으로만 길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워낙 좀 시장 좀 좁아진 느낌도 있고 전공자들은 그래도 나름 최근에 좀 되게 빨리 취업을 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엄청 나쁘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연봉 수준을 어떻게 낮춰서 경력 빨리 쌓아서 점프 시키냐 이제 이 싸움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싸움을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력을 일단은 좀 쌓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굳이 내가 연봉을 낮출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력서 돌렸을 때 나온 그 결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공채도 마찬가지고요 공채도 돌려보시고 뭐 이것저것 다 돌려보시고 그래서 어 상담하면서 오랜만에 해외 쪽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